안녕하세요 정치훈입니다. AI 기업 야사하고 인물 야사 두 번째를 지금 제프리 힌턴과 구글 AI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프리 힌턴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프리 힌턴과 함께 DNA 리서치를 만들었던 뛰어난 두 명의 대학원 학생들이었죠. 일리아 서치케버와 알래스 크리즈 헤프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DNA 리서치가 제프리 힌턴의 연구와 함께 발생이 돼서 사내 벤처 형식으로 해서 2013년에 구글에 인수가 됐다. 4,400만 달러에 큰 인수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일리아 서치케버와 알래스 크리즈 헤프스키입니다. 사실은 DNA 리서치는 무슨 옛날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뭔가를 갖고 있는 회사라기보다 그냥 사람이 전부인 회사였고요.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4,400만 부를 쓴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애키하이어라고 해서 M&A 하면서 이렇게 고용하는 것이 꽤 흔해지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몇 명의 사람한테 그냥 계약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었습니다. 그만큼 딥러닝 그리고 이들의 연구업적이 중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프리 힌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일리아 서치케버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리아 서치케버는 오픈 AI 공동창업자로 유명한데 오픈 AI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다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픈 AI 이야기는 또 따로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리아 서치케버는 1986년생이고요. 1986년에 러시아 노보그로드에서 출생을 했어요.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 그리고 부모님들 두 분이 모두 수학자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수학 교수였고 어머니가 수학 교사였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수학하고 과학의 재능이 많았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이 붕괴를 하죠.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그 내부에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준다든지 뭐 이러기도 쉽지 않았겠죠. 부모님들이 생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소련에서 살기 어렵다. 러시아에서 살기 어렵다는 건 판단을 내리고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또 유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의 핏주가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로 이민을 갑시다 해서 1991년에 이스라엘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치캐버가 86년생이니까 5살 때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꽤 오래 시간을 보내요. 한 캐나다 올 때까지 16살 때가 캐나다에 넘어오게 되니까 학창 시절의 상당수를 이스라엘에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부모님도 똑똑했지만 수학에 관심만은 굉장히 천재적인 친구였으니까 역시 수학에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고등학교도 물론 다녔겠지만 이스라엘에는 Open University of University라고 해서 개방대학교라고 고등학생들이 미리 들어가서 전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서 수학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15살, 16살 이때죠. 이때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넘어오죠. 2002년에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저렇게 뛰어난 수학 천재였으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간 거죠. 토론토 대학교가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프리 인턴 교수를 만나게 돼서 제프리 인턴 교수 지도회에 박사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대생이지만 일리아 서스케이버하고 알렉스 크리젭스키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게 둘이 굉장히 많이 좀 다릅니다. 일리아 서스케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이긴 했는데 고민 자체가 굉장히 범상치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의 어떤 AI 안전에 대한 것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슈퍼 알라인먼트라고 그러죠. 어떻게 인간과 AI를 연결시키는데 조금 더 인간의 의도에 딱 맞게 이렇게 AI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10대 때부터 이미 존재의 본질이라든지 의식의 여부, 의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학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신비로운 본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컴퓨터에는 학습 능력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학습의 신비가 결국에는 인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풀어낼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하던 차에 제프리 인턴 교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신경망을 통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공유했었던 이런 부분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프리 인턴 레베트로 가서 박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알레스크리 제프스키는 좀 많이 달라요. 알레스크리 제프스키는 우크라이나 태생이거든요.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게 한 사람은 러시아 출생이고 하나는 우크라이나 출생이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캐나다로 이민을 온 거고 근데 알레스크리 제프스키는 어렸을 때 이야기나 부모님 얘기나 가족 이야기 같은 것들이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과거 회상하면서 얘기한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엔지니어링 관련된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코딩으로 거의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뼛속까지 엔지니어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2015년 정도에 아이클리어 하케어 같은 데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발표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발표를 못해요. 그리고 유참하게 남한테 이야기 잘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딱 처박혀서 딱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구글에 있었고요. 구글을 2017년에 떠나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시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인데 투베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AI나 딥테크 분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글 떠난 뒤에도 세르게이 레빙 교수 같은 분들하고 로봇의 손 움직임 관련된 연구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것들을 내고 있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알렉스 크리즈 엡스키는 AI도 AI지만 앞으로는 로보틱스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AI 이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2017년 이후에는 그렇게 큰 저쪽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알렉스 크리즈 엡스키하고 일리아 서스케버가 알렉스 넷을 탄생시키죠. 이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초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알렉스 크리즈 엡스키가 더 많이 가져왔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RBM이라고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하는 제프린턴 교수님이 정말 연구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GPU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딥러닝 형식에도 GPU로 접목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알고리즘을 처음 고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알렉스 넷의 탄생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일리아 서스케버가 GPU를 구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대부분의 신경망 계산 연산이나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거의 CPU로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GPU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최신의 GPU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접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젠세랑이 이 당시를 회고한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때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 신경망이 컴퓨터 과학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발상이 엄청나게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GTX 580 이게 GTX 580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이제 CUDA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CUDA가 나온 이유가 GPU가 원래 그래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제공하는 거에서 제네럴 퍼포스 GPGPU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엔진으로서의 어떤 그 칩, 보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고 쓰게 된 게 바로 GTX 580의 알렉스넷에 활용된 것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걸 접목을 했더니 CPU로 당시 최고 좋은 CPU로도 6일 동안 계산했었던 작업이 이 GPU 두 대 꽂고 하루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디버깅도 훨씬 쉬웠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알렉스넷이 이미지 내 챌린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어떻게 쿠드 설정하면 되고 이거를 전부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의 부분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알렉스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려나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를 발굴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오늘날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 그런 어떤 견인체학과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NA 리서치 설립과 구글 브레인 탄생과 관련된 1화를 몇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2013년 3월에 이제 구글이 DNA 리서치를 인수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스 크리젭스키하고 일리아 서치캐버를 구글 브레인의 연구원으로 영입을 해요. 이때부터가 이제 구글이 AI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프리 인턴 교수님이 여전히 지도 교수님처럼 어드바이저로 위에서 이제 조율을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당초 회사를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구글이 인수할 테니까 회사 형태를 만들어달라 그랬겠죠. 그래서 원래는 세 사람 제프리 인턴 그리고 알렉스 크리젭스키 그리고 일리아 서치캐버 이렇게 셋이 33%씩 3등분 하자 이렇게 원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수 직전에 이 두 명이서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이 좀 더 많이 가져가세요. 40%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그냥 30%씩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제프리 인턴 교수님이 아 그게 말이 되냐 니네들이 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씩 하는 거 정도면 충분하다. 하루만 더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끝까지 고집을 했다 그래요. 그게 힌트 교수가 이제 회고록에서 이 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돈을 그렇게 밝히는 친구들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의리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걸로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일화였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글브레인에 합류한 이후에는 둘이 이제 관심사가 조금 달라서 조금씩은 다른 행보를 보여요. 알레스 크리즈옙스키는 구글의 포토 서비스하고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관여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한 것이 이제 비전 프로세싱 관련된 걸 크리즈옙스키가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연구 부분에서도. 일리아스 크리즈옙스키는 원래 이제 RNN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관련된 것들을 제프린턴 교수님하고 랩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 들어와서도 딥러닝의 언어 데이터에 접목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했고 나중에 이제 이 시리즈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시퀀스 두 키 시퀀스라는 이제 그 번역 부분에서 언어 처리 부분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첫 번째 넘어 트랜스포머 이제는 그게 진짜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오늘 발표를 하면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 이제 굉장히 큰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알래스 크리즈옙스키하고 일리아스 스케버 얘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구요. 구글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기에 앞서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 또 한 명의 천재가 탄생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